주말 나들이 잘 다녀오셨나요? 파란 하늘에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봄기운이 완연했죠. 하지만 저녁엔 급격히 쌀쌀해져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오늘처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엔 15도를 넘어서면서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밤엔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설이가 맺히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5도, 대전 3도에서 시작해 출근길 춥겠고요. 한낮엔 서울이 16도, 대구는 20도까지 쑥 오르겠습니다. 내일 공기 탁합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충북과 부산 등은 오전과 밤 한때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엔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